자 이번에도 또 멋진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우리 민요팀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우리 유경희 선생님 외에 네 분께서 해주아리랑 그 다음에 밀량아리랑 두 곡 바로 연속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2021년도 상주여성예술인연합회 프리마켓 공연 중에서 우리 이제 민요팀의 멋진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. 자 우리 공연팀한테 다시 한 번 더 멋진 박수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리아리 얼소수 아라리노 아리아 얼씨구 솟아가지 아리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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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씨구 솟아가지 아리라, 오이시고 가라세 아리라리라, 슬슬이야 아라리라라, 내 아리라 고개로 넘어간다 날 좀 고쳐, 날 좀 고쳐, 날 좀 고쳐 동지성가에 온건 근심, 날 좀 고쳐 아리라리라, 슬슬이야 아라리라, 내 아리라 고개로 넘어간다 삼총나 고귀찬서, 경양둘을 닦고 병목회에 걸린 다른 안압을 비스네 아리라리라, 슬슬이야 아라리라라, 내 아리라, 내 아리라, 내 아리라, 내 아리라 난 어디로 넘어갔다 명장선 명선선 따라가리 파란색에 환하로 내리네 아리나리랑 수수리랑 파라리랑 남대 아리랑 고개로 넘어갔다 정관님이 오셨는데 일살못해 괜찮지만 이매분도 임박한 그 아리라리라 스스로 아리라라네 아리라 고개오리 아리라 고개오리 우리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민요팀의 유경희 선생님 외에 네 분께서 정말로 멋진 아리랑 타령을 불러줬습니다